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년도 2의 필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대수도와 절대수도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원해서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상대수도는 해서 0.62분의 절대수도, ps분의 pa 이렇게 표시해주죠. 그 다음에 절대수도 x는 0.62 곱하기 p-pw분의 p 해서 이것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p는 대기압을 얘기하고 pw는 수증기의 분압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수도를 구하는 공식이고 이것은 바로 모아대고 상대수도를 구하는 공식이고 다만 기호만 제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절대수도의 기호 x로 표시한 거죠. 이건 이 꼴입니다. 이 꼴의 표시예요. 자, 이 정도를 해서 반우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갑니다. 난방 방식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원했습니다. 좋은 복사 난방 중 바닥 복사 난방.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일반 가정주택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뭘 많이 깔았다? 배가 많이 깔았죠. 이게 이제 바로 뭐다? 복사 난방이죠. 그래서 실내 기온의 분포도가 균일하다. 복사 난방의 최대 장점이 뭐다?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는 거죠. 대신 이 층고가 높아야 됩니다. 온풍 난방은 우리가 겨울철에 이런 교실이나 사무실이 들어왔을 때 탁 털게 되면 바로 더운 바람 나오는 게 온풍 난방이죠. 공장과 같은 난방에 많이 쓰이며 설비비가 싸고 예열 시간이 짧다. 바로 나오니까 온수 난방은 배관부식이 크고 워밍업 시간이 증기 난방보다 짧으며 해가 나왔습니다. 증기 난방보다 짧은 게 아니라 증기 난방보다 길죠. 그래서 이 분야가 틀렸네요. 여기 증기입니다. 증기 난방.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해설 나온 거 참고로 보시고 문제 3번으로 갑니다. 덕트 격려 중 단면적이 확대되었을 경우 압력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났습니다. 단면적이 확대됐다는 얘기죠. Q이꼬루 A 곱하기 V 이게 풍량입니다. 얘가 뭐예요? 단면적이에요. 얘는 봐봐 뭘 나타났냐? 풍속이죠. 그래서 풍량은 단면적 곱하기 풍속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확대되었다? 단면적이 커졌다는 얘기. E가 A 값이 커졌다는 얘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적어져야 이 Q값 풍량이 일정해지죠. 그럼 V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다? 2지분의 V자승에서 나타난 이 값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다? 동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제곱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단면적이 확대되었으니까 동압은 어떻게 된다? 감수하죠. 이 값이. 이 값이 감수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면에 정압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 정압 자체 증가하죠. 왜냐하면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잖아요. 동압이 감수하면 전압은 일정하니까 정압이 어떻게 된다?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은 뭐가 된다? 여기서 단면적이 커지니까 풍속 자체가 감수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전압은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건축의 평면도를 일정 크기 격차 나눠서 격제 구획 내 취출 흡입, 조명, 스프링클러 모든 필요한 설비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은 앞에서 봤으면 우리가 무슨 도? 정면도. 뒤는 배면도. 옆에는 측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면도.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실이 이렇게 있다. 가운데 통로다. 가정을 하고 1번 방, 2번 방, 3번, 4번, 5번 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색타를 나눠서 이걸 설계해 주는 이 방식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듈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좀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대목이네요. 답은 그래서 4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으로 갈게요. 습공기 가습 방법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습공기 가습입니다. 가습. 수증기 공급해야죠. 이때 앞에서 우리가 이론할 때도 많이 했지만 온수, 냉수 공급하는 것은 가습인데 뭐다? 냉각 가습이죠. 물을 공급했을 때는 온수든 냉수든 전부 다 뭐다? 냉각 가습이 된대. 수증기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 가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습공기 선도상에서 하게 되면 순환수나 온수 이걸 공급하면 어떤 모양? 습공기 선도상에서 공급하면 이 점이다. 가열했을 땐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습도는 증가됐는데 온도는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냉각 가습. 겨울철에 어린이 기도 있는 집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습기 물을 끓여서 내보내는 방법. 수증기 공급하는 거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가열 가습으로 가는 거죠. 외부 공기 가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집은 어떤 일에서 OUR 코해주는 잘못이 됩니다. 감사합니다.